순배설탕 안녕하세요 순배설탕입니다 순배설탕입니다 순배설탕 순밭입니다 네? 해? 알았어 순밭입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공지 영상을 오르려고 찾아뵙게 됐는데요 바로 2018 다이아페스티벌에 순배설탕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나랑 박수 작년에는 다른 일정으로 다이아페스티벌을 놀러 가지도 못했는데 이번에는 감사하게도 무대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시니와 함께 맛있는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놀러오시면 맛있게 음식도 드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다이아페스티벌은 8월 18일 19일 이틀간 열리고요 순서는 19일에 참여를 하니까 참고하셔서 놀러오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제가 음식이잖아요 음식인데 딱 점심시간에 점심시간에 저희가 무대에 소개를 했습니다 아주 맛있는 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갈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배고플 때 오시면 더 좋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지만 오시는 길 너무 힘드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차장이 협소하다고 하니까 대중교통 이용해서 찾아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날이 더우니까 시원하게 차려입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월 19일 일요일 고척돔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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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